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화 에러스페이스 주가가 인적 분할 추진 소식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오르면서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사과와 배 등을 중심으로 한 과실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되는데 특히 사과와 배의 가격 상승률은 90%에 육박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주식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랩 M의 신호 박수현입니다. 오늘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상승세력 코스피는 강부합권을 유지를 해줬고 코싹은 장중 하락폭을 키우면서 결국 900선 밑으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코스피가 상승세를 장마감까지 유지해주기는 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200개 정도의 종목들만 빨간불을 켜졌고요. 나머지 600여 개 종목이 하락하는 등 대다수의 종목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강세였던 종목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소외감이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마트머니는 어떤 종목을 좀 담아주고 있는지 수급주 매매에 대해서 오늘 저희와 함께 힌트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아트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무라이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화요일에 방송에서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평일에 월요일과 금요일에 방송을 도와드렸었는데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 또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 사실 화요일 같은 경우에 장점이 있다고 하면 화요일에 이렇게 히든 종목이라든지 언급드린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가는 특성을 보여요. 월요일 종목들보다. 네, 그래서 오늘도 멋진 종목 제가 가지고 왔고요. 주식이 좋고 또 제가 주식인 경제에 또 올라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멋진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고요. 최선의 방어는 또 최고의 공격이다.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멋진 종목 또 공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시작과 끝을 책임져주셨던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이제는 화요일과 목요일 주의 중심에서 더 세세한 전략들을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종목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가님과 화요일, 목요일 꼭 함께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수익률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히든 종목 탑수익률 좀 살펴보면서 우리 전문가님이 화요일과 목요일의 시작 다시 한번 좀 힘차게 스타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좀 최근에 이제 오늘 시장이 많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뭐 1800여 개의 종목, 거의 2000개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히든 종목 중에서도 좀 많이 상승하다가 떨어진 종목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월 달에 이제 하이닉스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36% 정도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종목을 저는 조금 더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2등은 이제 HLB 제약인데 3월 8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단 4거래일 만에 32% 수익률 가져다 드렸었고 알테우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신들의 매매 신호에 이제 11월 10일 이렇게 첫 출연을 했을 때 첫 이렇게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이후로 약 250% 그리고 또 2월 26일에는 또 말씀드리고 나서 43%의 수익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올이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도 약 20% 가깝게 상승을 했었는데 같이 공략하신 분들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돌파, 일봉상 돌파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손절가를 여기 이런 구간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대용주 가지고 36%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음봉 마감을 한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근데 거의 제가 볼 때는 20만 원까지는 20만 원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잖아요. 라운드 비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SK하이닉스의 어떤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20만 원이 딱 부딪히는 구간이라서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이제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돌파를 하느냐 그 분기점에서 아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가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다. 보통 이제 20만 원 같은 경우에 돌파할 때는 상당히 큰 호재라든지 아니면 거래대금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또 교육방에서 계속해서 체크를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HR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양봉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4월의 1만에 32.44%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제가 아마 이날 제가 여기 신들의 매매 신호에 방송에 나와서 한 2만, 4만 2천 원에서 4만 3천 원 부근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좀 저항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조정을 받는 데 있어서 거래량은 굉장히 좀 길고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좀 있죠. 5월달 FDA 승인 일정도 있고 그다음에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약이 생산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 조정에는 우리가 HRB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HRB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HR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일단 1차 랠리에서는 HRB 제약이 좀 핵심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2차 랠리 같은 경우에는 HRB 테라피틱스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늘 좀 많이 좀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RB 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약바이오들에 비해서 잘 버텼다라는 거 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지지 구간으로서 좀 해석을 하면 어떤 자리가 좀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 여기 구간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 32,650원에서 한 3만 900원 정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체크해 놓으시고 이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관찰하시다 보면 분명히 어떤 눌림목에서의 어떤 타점을 잡아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또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저를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거의 저점에서 최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후에 246%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은봉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또 43%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실제 저도 여기서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없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서 방송에 나와서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제가 보시면은 이날 제가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 여기서는 바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쭉 빼버렸죠. 이게 별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거의 고점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16%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날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이제 평단가에서 제가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안 간다고 하면은 이건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했고 사실 이제 뭐 지지 구간들도 많고 뭐 이렇게 한데 사실 이거는 지지 구간보다는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모멘텀이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재료가. 일정도 살아 있고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좋은 머크와의 어떤 어떤 계약 체결된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뜨겁게 반응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모멘텀이 또 나와줘야 되는 게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 모멘텀이 나왔을 때 분명히 주가가 여기서 돌아나갈지 아니면은 여기 갭 상단에서 돌아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돌아나가는 시점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리고 교육방에서도 매매를 굉장히 좀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오지 못한 종목들을 이제 교육방에서 다 매매를 하고 있는데 교육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합니다. 당일 굉장히 가장 뜨거운 종목 당일 주도주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들이고 있고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모두 다 수익실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주일 동안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제가 매매한 일지를 가져왔는데 제가 요즘에 매매일지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오고 있죠. 보시면은 33번 정도는 수익실현을 했고요. 보시면은 7번 정도는 손실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뭐 수익 같은 경우에는 50%, 20%, 28%, 16%, 10%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손처럼 거의 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커봐야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굉장히 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끌고 갈 때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제 손실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짧게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당일당일 가장 뜨거운 종목들을 이제 순환을 시키면서 이제 굉장히 좀 멋지게 트레이딩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3천당 제약도 지난주에 굉장히 열심히 거래를 했었고 엔젤로보틱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죠. 보시면 알테오젠도 보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리를 이런 식으로 플러스 1% 정도가량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엔젤로보틱스 한미반도체, 엔젤로보틱스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이렇게 다양하게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도와드리니까 나도 한번 당일당일 바로바로 수익실현이 가능한 매매를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매매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두 종목 정도 있어요. 이번 주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매매했던 종목들.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인데 3분 봉 샤트를 가지고 왔고요.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제가 오늘까지 거래를 했던 매매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가 뭐라고 그랬었죠. 제가 이제 원사이클 매매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원사이클 매매라는 거는 상가를 갈 것 같은 종목들은 상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샀는데 바로 곧바로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게 당일 장중 매매, 돌파 매매라든지 눌림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날까지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종가 배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종가 배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수익 매도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3분봉입니다. 3분봉. 1봉이 아니고 3분봉.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종가 배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 수익을 또 크게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곧바로 자고 일어나니까 다음 날 9시 개정이 돼가지고 9시 한 20분 전에 큰 수익을 줘가지고 매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나갈 때 돌파 매매를 공략을 해가지고 당일날 또 수익 실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장중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제가 저점 공략을 도와드려가지고 그리고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 번만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걸로 끝내지 않죠. 다시 또 종가 배팅을 합니다. 그날 당일날 종가 배팅에서 다음 날 수익 줄 때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수익을 너무 잘 주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또 한 번 찔러봅니다. 종가 배팅 한번 해보고 다음 날 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줬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마감했는데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종가 배팅을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아니면 요즘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들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수익 보기가 굉장히 힘든 장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방송에 나와서 저는 항상 종목들을 볼 때 압축하고 더 더 더 압축을 해가지고 한두 종목만 가지고 논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미반도체를 이제 계속해서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한미반도체에 또 아끼는 제자분이 이렇게 인증을 해 주셨는데 보시면은 다 똑같죠. 네 아까 일지랑 여기 매수 매도한 모습이랑 그다음에 제자분이 이렇게 여기서도 종가 배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후에 매도하고 또 종가 배팅하고 다음 날 수익 줄 때 매도하고 그다음에 또 종가 배팅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종가 배팅해가지고 다음 날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3분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또 멋지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뭐 신호를 다 드리고 있죠. 매수부터 매도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절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핫했죠. 뭐 이번 주는 조금 주가가 탄력이 줄어들면서 좀 핫하진 않지만 어쨌든 엔절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하던 날 신규 상장하던 날 자 이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 또 매수 공략 도와드렸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눌렸을 때 저점 공략 그리고 종가 배팅까지 하고 다음날 최고점에서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은 왜 매도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공략했을 때 여기 수세가 이탈이 나오면서 나머지 물량까지 다 정리 수익 실현했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주가가 또 떨어지는데 10조가부터 공략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플러스 5%예요. 자 그러면 이게 플러스 5%인데 이건 얼마일까요? 플러스 당일에만 60%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매수받아가지고 다음날 또 시세 줄 때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또 돌아나갈 때 아까 한미반도체를 돌파 매매를 공략했던 것처럼 똑같이 돌파 매매를 공략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매도하고 정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러면은 인증이 있겠죠. 보시면은 다 똑같은 자리에서 다 똑같은 자리에서 매수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 모아가지고 다음날 고점에서 매도하고 또 정리를 하죠. 이런데 이탈하니까 이탈하니까 여기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10조가 공략해서 매도하고 다시 모아가지고 물량 모아가지고 다음날 수익 줄 때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 차트냐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HTS에서 매매일지입니다. 내가 매수하고 매도했던 거를 이제 바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샀다. 내가 매수했다.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도했다. 이런 거를 이제 바이앤셀 마크로 표시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정말로 좋은 종목들을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똑같이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돌파할 때 또 매수해가지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공략하는 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엔젤로보틱스를 또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주셨는데 55% 수익을 기록한 분도 계시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4% 수익을 당일에만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약 20% 어떤 분은 또 10% 수익을 기록했는데 저와 함께 또 엔젤로보틱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공략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좀 기쁜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제자분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자랑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드디어 월천 제가 항상 방송에 나올 때마다 월천 트레이더가 되어야 주식에서는 먹고 산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퇴직금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천을 이제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주식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 제자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월천을 목표로 일단 둬라 그다음에 그 이상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했는데 월천을 드디어 달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신기하다 월천을 달성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이 월평균 75%가 되었는데요. 투자금이 제법 커가지고 차를 최근에 이제 포르쉐로 뽑는다 이렇게 바꿀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또 주식 초보였는데 전문가님 덕분에 그 전에 손해봉고가 이제 복구가 되었다. 사실 월천을 벌었다 아니면 뭐 차를 바꿨다. 또 아파트를 좋은 데로 이사 갔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또 많은 초보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도 사실 많은 초보일 때는 그게 있잖아요. 손실을 보게 되면은 또 복구 심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달성했다. 뭐 한 저와 함께 한 지 3개월 만에 그랬을 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 전문가라는 직업이 그렇게 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증해 주시면은 정말 또 열심히 해야겠다. 또 꾸준히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안겨다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계좌인증, 계좌인증도 하셨는데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보다 훨씬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야 진짜 윤사무엘 전문가랑 하니까 아 이게 주식으로 돈 버는 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종가 배팅 계좌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동안 코스피가 마이너스 2%, 코스닥이 마이너스 1.34%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100% 수익을 기록을 하면서 야 종가 배팅 같은 경우에도 아 정말 꾸준히 수익이 잘 나는구나 라는 거를 인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3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4%, 코스닥은 3%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분의 계좌를 보시면 여기서 조금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다시 한 번 더 30% 수익을 기록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3월 달 초반에는 좀 오락가락 했는데 그래도 3월 달 중순 그리고 후반 지나가지고 계좌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30% 한 달 만에 30%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비상하는 역사를 또 경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다른 증권사 계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자기 자본 대비 12% 정도 수익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 윤 사무엘과 함께 하면 이 어려운 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걸 증명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또 받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또 매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물리게 되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드디어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사실 소외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 소외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뜨거운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의 중심에 항상 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와 함께 해보시면 항상 소외감 받지 않고 뜨거운 종목에서 굉장히 또 뜨겁게 매매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QR 찍고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HR비장, 알테오젠 또 이렇게 살펴보고 왔고요. 다시 한번 공약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공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이외에도 당일에 가장 수급이 많이 몰리는 이런 뜨거운 종목들도 3월 말부터 많이 또 챙겨주셨는데 그런 만큼 4월은 어떤 수익들로 또 꽉꽉 채워주실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화요일, 목요일 시간들, 저녁 시간 마무리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 그리고 강세 테마주 담아보기 전에 오늘장 리뷰부터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은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많이 힘드셨을까요? 맞아요. 그게... 목소리 왜 그러냐. 시장이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목이 웹히네요. 일단 사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는 괜찮거든요. 코스피 지수는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 흡성 대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모든 시장에 있는 돈이...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안 움직이는 종목을 팔고 삼성전자로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을 보면 코스피는 13조 원 정도가량 터졌었고요. 코스닥도 12조 2천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뜻은 유동성은 여전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좋은 거래대금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은봉이 좀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위협적인 나쁜 거래대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유 바탕에는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이 보통 바이오나 2차전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마이너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바이오 쪽에서 폭락이 나오게 되면서 그 돈이 그러면 폭락을 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폭락을 한 이유는 여기로 돈이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삼성전자나 아니면 하이닉스로 이동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흐름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하루가 되었을 거고 하지만 흐름을 알고 계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옮겨 탔다라고 하면 그래도 오늘 제법 좀 약간 잘 버텼을 만한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시장 유동성은 여전히 좋다. 하지만 매매를 하기에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로운 장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변동성이나 지수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수익이 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처럼 이렇게 뜨거운 종목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항상 매일매일 강한 주도주 종목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주도주 종목에서만 여러분들이 좀 놀려고 하신다고 하면 수익은 날 때는 크게 나고 손실이 날 때는 그래도 좀 적게 나는 어떤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매매를 저는 이제 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AI 반도체 쪽에서만 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또 여러분들이 또 괜찮은 시장을 보내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후반에 저희 탑빅 종목 공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멋진 종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지수 흐름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있길 마련이니까 여전히 시장 유종소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강한 종목들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에서 강수를 보였던 테마가 내일장에서도 강한 힘 보여줄 수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과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기업 간의 협의체 AI 반도체 협력 포럼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 관계자 그리고 국내 AI 반도체 분야 기업인들이 참석했는데요. 강경성 탄압통상자원부 차관은 한국형 신경망 처리 장치, 고도화 및 유로무필,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등 저전력 AI 반도체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실 전반의 기술 생태계 조성 및 동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엑시콘이고요. 오늘장에서 21.94% 빨간불 켜졌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2.25% 빨간불 켜졌습니다. 오늘장 핫해만은 AI 반도체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엑시콘이고요. 오늘장에서 21% 넘는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어떤 색깔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바로 시그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표메 준비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뭘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저는 엑시콘을 가지고 놀아서 수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엑시콘 같은 경우에 오늘 핵심 키워드로 작용했던 것은 AI 서버용 SSD 품기. 그래서 원래 CXL 테마로 부각을 받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SSD 쪽으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AI 시대를 이끌 채비를 마쳤다라는 뉴스로 오늘 거의 상한가, 준상한가까지 올라갔었던 흐름이 있었고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또 다른 이유 바탕에는 이제 랜드 플래시가 품기 현상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가격을 25% 이상 인상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사실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수익성이 높은 쪽은 아니었거든요. 디렘이 오히려 좀 더 훨씬 더 수익성이, 메인 수익성이 높았던 상품이었는데 랜드 플래시까지 올렸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증명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에서 한 10% 정도만 인상을 해도 굉장히 수익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25%까지 인상을 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어떤 실적에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그러면 그런 기대감으로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10만 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8만 원 아니면 7만 원일 때도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채비를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다가 마이크론이 5.4% 상승을 하고 TSMC 같은 경우에는 4%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중소형조 쪽으로도 매기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찐 사장입니다. 그런데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지 사장. 그러니까 걔네들을 삼성전자를 20%, 30%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엑시콘을 날림, 그나마 조금 3천억이잖아요. 3천억이니까 그나마 날리기에는 편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때가 상가를 갔습니다. 상가를 가고 나서 좀 떨어졌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최근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일 시장에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은봉이 나올 수도 있고 양봉이 곧장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삼성전자나 아니면 계속해서 추후 모멘텀이 붙어준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엑시콘 흐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시세의 알곡만을 챙기는 어떤 저 윤 사무엘과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QR 찍고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엑시콘 매수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 급등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오늘도 딱 수익을 캐치해 주셨던 종목이죠. 계속해서 내일장에서도 흐름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종목 내일 관심 종목으로 지정해 두셨다가 내일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고요. 오늘장에서 2.25% 상승불 켜졌습니다. 이 종목도 바로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늘 두 종목 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은 조금 탄력이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잖아요. 어떤 흐름들도 앞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탄력이 좀 부족, 종가상은 좀 부족하긴 했는데 사실 종가 배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았죠. 저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저한테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영업이익이 1173% 늘어난 종목이 한 종목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지난주 3월 27일 날 나왔었는데요. 그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다. 그리고 실제로 HTS에서 찾아보면 올해 분기 실적이 1173% 늘어날 것으로 컨센서스상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미반도체가 미국 마이크론에 HBM TC본더를 공급한다. 오늘 마이크론이 5.3% 상승을 했었죠. 그럼에 따라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풍풍이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SK하이니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인디에나의 칩 패키징 시설을 건설하겠다. 5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듀얼 TC본더 타이거를 공개를 하면서 상당히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도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간에서 공략을 또 도와드렸었고요. 또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때가 상가를 가던 날이었죠. 2월 초에 보시면 제가 이때 여기서 이때 당시 최근에 공략을 했을 때는 이렇게 종가 배팅하고 매도하고 28일까지 그리고 여기서 종가 배팅해서 다음날 이런 식으로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구간들에서 돌파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도와드려가지고 당일 이게 1분봉 차트예요. 1분봉. 1분봉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제가 매매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답답한 거 싫다. 오늘 당일 아니면 다음날 수익 실현하고 싶은 종목이 나는 필요하다. 그런 계좌의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탄력성을 불어넣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한미반도체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그때 2월 8일 날 상가 가던 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한미반도체의 특징이 진짜 찐으로 가는 시세는 이렇게 가요. 일직선으로. 약간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눌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제가 매수 공략을 해가지고 당일에 플러스 8에서 10%가량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상가를 가가지고 나머지 물량은 또 상가 갭이 또 발생을 했겠죠. 그 갭 상단에서 또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프로그램 대용주 매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많이 도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이때 보시면 150억, 135억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가 찍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날에만 유독 한 83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제가 프로그램이 보통 예전에 좀 평균적으로 들어온 것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큰 탄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법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제가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주목을 한 이유 바탕에는 최근에 이제 전세계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가 이 구간에서 현재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때 기준을 한번 보시면은 이 빨간 줄 기준을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3월 7일입니다. 3월 7일.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월 7일 날 보시면은 똑같이 엔비디아와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가 이 순간에 엔비디아와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요양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어떤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 지수보다 강한 종목 아니면은 다른 어떤 거에 어떤 비교 대상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 비교 대상이 있는 그게 지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전세계에 있는 미국 시장에 있는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강한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 한미반도체를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런 이유 바탕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양복 마감을 했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흐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복 마감했다는 거는 내일까지나 아니면은 조만간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점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방송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서울경제 라이브 방송에서 람보르기니가 후진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자 보세요. 자 여기가 람보르기니 슈퍼카 고속도로 상단, 서울시내 상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죠? 네 200% 상승했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슈퍼카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가속하면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눌려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보게 될 것 같고 뭐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해볼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드디어 AI 반도체가 광기의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광기의 랠리 중심에는 항상 저 윤사무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또 스마트하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윤사무엘과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한미반도체 역시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미국발 흥풍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스토어에서 이 조인공의 자리를 놓아두지 않을 거다라고 콕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 이 두 종목 모두 다 매수 시그널입니다. 꼭 기록해 두셨다가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는 개별주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계십니다. 오늘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국내 최대 에너지 저장장치 운영사업자 SK이터닉스입니다. SKDND가 존속 회사인 SKDND와 신설 회사인 SK이터닉스의 인적 분할을 완료함에 따라 SK이터닉스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29일 재상장한 이후 오늘까지 사흘째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개별주는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한 SK이터닉스입니다. 이 종목을 개별주로 또 뽑아주셨는데 전문가님, 전문가님께서는 상한가 다음 날에 또 매매 전략도 굉장히 잘 짜주고 계시잖아요. 이 종목, 그런 면에서 개별주로 뽑아와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맞고요.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걸로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다른 종목에 또 눈을 팔려있어가지고 공략을 못 도와드렸지만 어쨌든 눌린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제가 공략을 도와드릴 생각이니까요. 같이 한번 SK이터닉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SK이터닉스가 최근에 좀 잘 가는 이유 바탕에는 사실 제가 타방송사에서도 어제 언급을 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핵심 키워드는 신재생에너지예요, 여러분들. 신재생에너지 전문회사가 인적 분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I가 에너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고 거기에서 좀 언급되는 게 신재생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ESS, 송전노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예전에 있던 종목들에서 올릴 거냐 아니면 신규 상장된 종목에서 올릴 거냐라고 하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없잖아요.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주가 그런 거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인적 분할이 상당히 괜찮은 재료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있고요. 코어롬 모빌리티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인터,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에도 상당히 상가를 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도 상가. 사면상입니다, 사면상.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럼 사면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폭락할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을 줄인다 이러면서 은봉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한 번 정도의 2차 랠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인적 분할 사례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있었죠. 이때 점상을 가고 상가 점상 가고 나서 여기서 은봉 하나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크게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코어 오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날 상가 가고 2 은봉, 2개 이상의 2개 은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2차 랠리를 보여줬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린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인터넥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좀 공략을 못 도와드린 건 또 아쉽지만 또 다른 종목대로 큰 수익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종목이 눌린다고 하면 제가 한 번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개별주는 SK인터넥스였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탄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잠시 눌렸을 때 오히려 기회로 잡아보낸 전략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테마 안에서 두 종목 다 매수 시그널이었고요. 개별주도 아주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 새 종목 잘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투자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도 준비해 주셨습니까? 요즘에 지수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추세가 깨지는 종목이 아니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공략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고 또 기대치 수익은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8광대에는 수급주 매매 기법을 가져왔는데 사실 제가 또 여기서 제가 교육을 도와드리겠지만 더 딥한 내용, 제가 거의 1시간짜리 영상이 있어요.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와서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영상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와 수급 차트를 활용하는 건데 사실 신선한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야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시세 연속성을 기대할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 의외성 같은 경우에는 SK이터닉스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혼자 갑자기 상한가를 3번을 갖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외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신재생이라는 키워드와 맞물려가지고 그리고 시세 연속성, 시세 연속성이 있어야 내가 샀을 때 또 누군가가 더 위에서 사주고 또 누군가가 위에서 사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어떤 걸로 판단하느냐 이 재료가 S급인지 A급인지 아니면 그냥 저냥 C급인지 이 재료를 우리는 수급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나 스마트머니를 추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기술적으로는 차트 캔들 추세 지지저항을 활용할 건데 보시면 가한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침 7시 반부터 또 8시 사이에 오늘 지켜봐야 되는 어떤 섹터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4월 1일 보시면 삼성전자, HBM에서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에서는 제주반도체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밤사이에 나왔던 뉴스라든지 테마라든지 그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이 끝나게 되면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요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만 엄선을 해가지고 탑 20, 20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 끝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이런 종목들이 좀 트렌디하니까 이런 종목들에서 한번 내가 매매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기법은 단순합니다. 38선 위에 형성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38선이라는 거는 보통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고점과 저점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100이라고 했을 때 조정을 여기가 한 50%라고 했을 때 50%까지 절대 주면 안 돼요. 거의 40%, 40%보다 위에 38% 정도에서 조정을 마치고 이렇게 뚫으러 가야 그래야 뚫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추세 지표 YSL 밴드가 우상에 하는지 내가 추세를 딱 분봉 차트를 봤을 때 추세를 단 1초 만에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다음에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이제 몇 번 이상 터져야 되는데 그거는 USB나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타점은 단순합니다. 두 개 이상의 은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에서만 공략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3월 26일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요. 보시면 YSL 밴드가 여기서는 우하향을 합니다. YSL 밴드 상단과 하단이 우하향하다가 이 구간에서 조금씩 우상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뜨게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고 내려오는데 두 개, 원, 투, 두 개 이상의 은봉 캔들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공략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뒤로 60%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있나요? 없죠. 여기서는 패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날 제가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서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우상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38선이 따라가게 되고 이 38선 위에서 형성을 해야 되고 YSL 밴드 우상에 하고 있고 상단 우상에 해줄 때 그랬을 때 거래대금은 몇 번 이상이 터져야 되거든요. 40억 이상이 터져야만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상승 장악형 캔들이 떴을 때 공략하신다고 하면 당일에만 또 플러스 8% 수익이 발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이렇게 교육방에서 공략을 다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호 사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38선 위에 있고 YSL 밴드 상단 하단 우상향 그리고 거래대금 40억 거래대금 몇 번 이상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고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형 종가 비팅해가지고 이 날에만 플러스 9% 그리고 다음 날에 플러스 12%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에코프로 H&M 같은 경우에도 3월 18일 날 공략 도와드렸는데요. 상승 장악형 캔들 나오고 그리고 우상향 하고 있고 38선 위에 있고 거래대금 너무 좋고 그래서 당일에만 또 플러스 한 8에서 9%가량 수익권을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는데 저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나 어떤 지수가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탄력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폭발적인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항상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는 어떤 제시안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했을 때만 종목을 공략하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주는 여러분들 계좌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일 강한 주도주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세의 중심에는 저 윤 사무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일 멋진 종목으로 증명해내고 있고 그리고 저와 함께 장중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장 끝나고 어떤 종목이 또 힘이 좋았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공부가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강의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이 매매기법에 딱 들어맞는 이런 종목들까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자막 통해서 꼭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또 공부 이어나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참고해 주셔서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전문가님과 가까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그럼 저희는 바로 히든 종목을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요즘 핵심 키워드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도 있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좀 의미하게 움직였던 게 흥구석유, 해지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도 흥구석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방산 쪽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지금 가져왔는데요. 지금 역사상 최고가죠.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가 또 최고가에서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도와드려볼 생각이고요.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모멘텀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혼법 국회 통과에 정부 금융지원까지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왔는데 원래 15조에서 25조까지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다시 한 번 더 최고점을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인적 분할을 오늘 추진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돈 되는 항공이나 방산 우주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남겨놓고 돈이 좀 덜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PER 한 20배에서 한 30배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가 한 15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업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50%에서 100% 정도가량은 2배 정도가량은 나올 수가 있는 저평가 있는 상태에 있는 주가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 27일에는 우주항공청 개청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현재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의 차트 분석을 했을 때 1봉 차트입니다. 1봉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 구간에서 좀 세 번가량 점을 받았었는데 오늘 나름 의미 있는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을 터뜨려가서 여기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추가적인 어떤 특별한 이탈 없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구간, 내일 시조가부터 2구간 있죠. 이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을 한번 보시면 실적이 저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24년도에 한 10조, 11조 정도가량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12조 정도가량 컨센서스상 예상치가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영업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원 그리고 다음 해 같은 경우에는 1조 한 2천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 정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컨센서스상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은 주가는 좌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멋진 종목들 공략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의 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고요. 저와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음법뿐만 아니라 인적 분할 추진 속에서 오늘 강세를 보여줬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담아봤는데요. 아쉽지만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신드랩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AI 반도체 협력 포럼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관련 종목이 약했던 시장 안에 수도 강세를 보여준 가운데 엑시콘, 한미반도체, 매수 시그널 받아봤고요. 히든 종목은 인적 분할 추진 속에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위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층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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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